안녕하세요 써니즈입니다 오늘은 머니테라피라는 책인데요 저자는 데보라 프라이스 옹기니는 설기문입니다 설기문 선생님 아시나요? 체면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죠? 오늘 내용은 뭔가 매너리즘에 빠진 것처럼 지금 하는 일이 안 맞는 옷을 입은 것 같고 내 길이 아닌 것 같을 때 들으면 힘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진리의 중심이 되어야 할 우리의 영혼은 다른 사람들이 말한 진리나 진실이 아닌 것에 상처받기 쉽고 상처받은 뒤에는 더 깊고 안전한 곳으로 숨어버린다 그렇게 소외가 시작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참된 길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성인이 되어서도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저 남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이 되어 있을 뿐이다 남들처럼 좋은 곳에 취직하여 경력을 쌓는 일, 결혼하고 자식을 낳는 일 등은 모두 우리의 삶에서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과 무의식적으로 합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잘 맞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그 이상의 것을 갈망하는 사람들도 많다 우리가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동안에 불안정을 경험하면서 우리 속에 있던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된다 그리고 나 자신이 진정으로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는 욕구와 함께 가슴 깊은 곳에서 작지만 힘찬 목소리를 듣게 된다 잠깐만! 이건 내가 원하던 삶이 아니야 이건 진정한 내가 아니라고 내가 어쩌다 여기로 왔지?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 우리는 주변을 둘러보고 자신이 살아온 삶을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에 대해 의문을 던지면서 스스로가 덫에 빠져버린 느낌을 갖는다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자신이 구입한 인생의 열차표가 더 이상 자신이 원하는 노선이 아니라는 사실과 그 표를 결코 환불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모든 사람이 서로 진정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고 가치를 인정해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은 축복과도 같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그러한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기 전에 그러한 진리를 발견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다 물론 우리 인생의 길과 삶의 목적을 찾는 일은 평생이 걸린 길고 긴 여정이다 어떤 사람들은 복이 있어서 일찍 발견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도중에 방황하며 때로는 넘어지고 길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쉬지 않고 빛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빛이 보일 때까지 말이다 13세기의 위대한 수피 시인이며 철학자였던 루미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다 다른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 해도 이것만 잊지 않는다면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반대로 다른 모든 것을 기억하더라도 이것을 잊는다면 당신은 인생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꼴이 된다 만약 왕이 당신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여 다른 나라로 파견했는데 당신이 다른 일을 100가지나 했지만 정작 왕이 시킨 일은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어떤 특정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다 즉 각자에게는 자신이 해야 할 삶의 목적을 가지며 그 목적은 그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다 물론 진리는 영원한 것이지만 만약 다른 것을 찾느라 바쁠 때는 그 진리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유일한 진리는 다음과 같다 당신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변화하지 않아서 치러야 할 대가는 당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비싸다 당신에게 주어지는 선물을 그렇게 거부하다 보면 언젠가는 더 이상의 선물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싶어서 나를 찾아온다 스스로 길을 잃었다고 느끼며 새로운 길을 찾고 싶어 하지만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제대로 확신이 서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과거에 선택했던 것이 결국은 더치라는 느낌을 자주 받는다 그러면서 대체로 자유를 향하여 가는 입장권이 돈이라고 생각한다 돈만 충분히 있다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돈이 현재의 불만족스러운 삶에서 자신을 구원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자기가 가진 모든 문제의 해결사이며 마술지팡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그 돈이 바로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사람의 여정에서 자신의 내적인 영성으로부터 분리되는 경험이 많아지면서 결국에는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힘에 접근하는 방법조차 잊어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반짝이는 빛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어버린 것이다 우리가 외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만 신뢰하고 믿을수록 오히려 우리 내면 세계는 더욱 어두워지고 스스로에게 낯선 곳이 되어버린다 끊임없이 우리 관심을 촉구하면서 우리 길로 다시 가도록 이끌고자 하는 영혼의 꾸준한 목소리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내적인 나침반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잊어버렸다 영혼은 결코 이리 와요 돈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 줄게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에 이리 와요 길을 안내해 줄게요 라고 말해줄 뿐이다 그러므로 이제 돈을 잊어버려라 돈은 때가 되면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내 영혼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이끄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우리가 자신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을 때 풍요와 부유를 보다 쉽게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풍요와 부유는 동일한 것이 아님으로 그 차이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풍요는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이다 풍요롭다는 것은 많이 가지는 것 또는 충분한 것 이상으로 가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충분의 개념은 사람들에게 딜레마를 일으킬 수 있다 왜냐하면 풍요는 아주 주관적이어서 어떤 사람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은 직꼬리만 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반면에 부유는 상대적으로 정의하기가 쉽다 부유하다는 것은 성공했다거나 운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부유해지려면 운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이 풍요롭게 살면서도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정으로 풍요가 아니라 부유를 가져다 줄 행운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부유는 그것을 찾아다니거나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오지 않는다 부유는 일하느라 몰두하여 정신없이 바쁜 사람들에게 찾아온다 만약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이 자신의 길과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성공과 부유의 행운을 경험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충족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익숙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과 결별하여 미지의 세계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미지의 세계로 가는 데에는 두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바로 그 두려움 때문에 진정한 자신의 길을 가는 경이로움과 즐거움을 제대로 맛보지 못하고 있다 나는 거의 매일 미지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는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만난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미 자신의 길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알고 용기를 갖기 바란다 이 세상에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지만 어느 누구도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다 우리의 존재 자체는 이미 기적이다 신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사물에는 나름대로 목적이 있다 우리는 모두 남에게 줄 수 있는 자신만의 독특한 재능을 갖고 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우리가 만약 우리 자신 안에서 그러한 것을 발견하거나 드러낼 수 있을 때 우리는 정말로 빛나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길이 무엇인지 찾는 과정에서 길을 잃기도 한다 그것은 우리가 그 길이 직업과 관련되어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일이 반드시 우리 자신의 본질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가야하는 인생의 길과 생사의 길이 서로 연결되고 일치되는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다 물론 그것이 쉽게 오는 것은 아니며 당신이 기대하고 있을지 모를 어떤 화려한 포장을 하고 오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큰 희생과 함께 온다 그리고 때로는 그 길로 여행을 떠나기 위해 너무 많이 기다리다 보면 제대로 여행을 떠나지 못하기도 하고 이미 기회가 날아가 버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기도 한다 세상에 우연이란 것은 없다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의 길을 가고 있을 때 우주는 상황이 마치 기적처럼 상호 협조하여 당신을 돕는다 많은 사람이 나의 이야기는 단지 예외일 뿐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칙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다른 시각으로 사물을 보고자 한다 기적은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기적은 단지 우리 것이 되어주기 위해 바로 우리 곁에서 기다리지 않는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만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맡기면서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다 자신이 가진 참된 재능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을 때 당신은 자신의 영혼과 직접 접속하게 된다 그때 당신은 자신의 꿈을 실현할 열쇠를 지게 될 것이다 바로 그때 당신 앞에는 진정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지게 된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책에서는 자신의 진정한 길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다면 이 질문들을 해보라고 합니다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하고 답해보면서 어떤 감정들이 드는지 살펴보고 고통, 상실감, 회안 같은 감정이 든다면 그 감정들을 인정하고 치유하고 처리하는 것이 풍요와 부유가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고 합니다 질문은 여덟 가지인데요 1. 당신은 지금 진정한 당신의 길에 있다고 느끼는가 2. 그렇지 않다면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아는가 3. 당신에게는 어떤 타고난 재능이나 특별한 재주가 있는가 4. 당신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5. 당신이라는 사람의 어떤 면이 다른 이에게 가장 큰 즐거움을 주는가 6. 당신이 늘 하고 싶었던 일이 있는가 7. 그것은 어떤 것인가 8. 당신은 왜 그것을 하지 않는가 오늘도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9. 당신은 어떤 그 길을